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푸테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원의 교통통제 지원단 반반의 준비를 딸이 선명하게 뜬 야심한 밤. 서울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동작대교 위로 K808 차륜형 장갑차가 등장합니다. 백호라는 명칭에 걸맞게 추운 겨울 칼바람을 뚫고 질주합니다. 다리를 벗어나 도심 한가운데서도 그 위용을 뽐냅니다. 25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이 서울 도심 일대에서 수도 서울의 작전 환경을 이해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차륜형 장갑차 기동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장병 40여 명과 장갑차 12대가 투입됐습니다. 훈련은 전쟁 지도본부 방어 능력을 갖추기 위한 임무 수행과 복잡한 지형지물 그리고 인구 기반 시설이 밀집한 수도 서울에서의 장갑차